도시군 권리 계획 도시군 권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공부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있었죠. 내용이 5개 정도 있지 않았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한다. 또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한다. 기반 설을 설치 정비한다.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끝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제부터 공부는 뭐냐 하면 용도 지역이 무엇이고 용도 지역은 무엇이고 용도 구역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는 도시군 권리 계획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나오죠. 용도 지역은 여러분 필기할 때 편하시라고 제가 프린트를 준비해 왔잖아. 그죠.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 지역은 전국토입니다. 전국토를 구분한 거죠. 구분했다. 어떻게 구분했다? 개발과 보존 땅으로 구분했다. 이것을 개발할 땅이냐 아니면 보존할 땅이냐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현재 이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 전국토를 구분해 준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따질 때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도 고려합니다.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개발적 정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어도 미래를 고려하여 개발적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용도적의 뜻은 전국토를 구분한 것이다. 개발과 보존죄로 구분했다. 뭐에 의해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토탈 네 가지로 나오게 되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판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유인물에다가 그대로 판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뭐라고요? 전국토가 있을 때 전국토를 구분한 것이다.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괄호 1번이라고도 있죠? 전국토를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할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이렇게 구분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도시 지역. 두 번째 관리 지역. 세 번째 농림 지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권역으로 전국토를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앞자 따서 도, 관, 농, 자 그럽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도시 지역 하면 개발지일까요? 보존지일까요? 이건 개발의 땅이겠죠? 그래서 밀집한 지역이 바로 도시 지역인데 도시 지역은 개발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 지역이죠. 그럼 개발의 지역과 보존의 지역을 비교해보자. 개발지와 보존지가 있다면 어떤 땅이 더 기능이 다양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개발할 땅이 기능이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또다시 개발지역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밀집도가 높으니까 사람이 사는 주거적 공간, 상업적 공간, 공업적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생산하는 공업기능, 또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록 이렇게 세분될 수 있고요. 관리지역이 문제인데 관리지역은 이겁니다. 관리지역은 과거에 과거에는 말이죠. 준 도시와 준 농림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 도시 지역과 준 농림 지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용도 지역은 지금은 4개입니다마는 과거에는 5개였다고 그러죠. 도시 지역 하나, 준 도시가 둘, 그리고 농림이 셋, 네 번째가 준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에서 5개였는데 저 준 도시와 준 농림이 통합돼가지고 지금의 관리지역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두 지역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앴을 거예요. 그때 특히 준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에 준한다 이거거든요. 도시 지역에 준한다 그래서 이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요. 그 당시 전국 도지의 1%가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앴고요. 준 농림이 문제입니다. 준 농림하면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심권을 벗어납니다. 지방 국도를 달립니다. 2차선 정도 되죠. 도심지를 벗어나서 지방 국도로 쭉 달리다 보면 저 건너편에 야산이 이렇게 있고요. 야산 앞에 이렇게 연립주택준이 있고 그리고 여기 논과 밭으로 쭉 펼쳐져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준 농림이었다고 해요. 그럼 과거의 준 농림은 어떤 지역이냐. 보전과 개발이 양립되는 지역입니다. 보전도 되고 개발도 되었던 것이 준 농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보존은 뒤로 배로 자꾸 개발하면 앞세우는 거죠. 이런 개발을 무슨 개발?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는 난개발 투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지금의 관리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역은 과거에 준 도시와 준 농림이 통합된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그럼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느냐. 예전에 준 농림은 어땠다고요?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통합하면서 이제 개발할 땅과 보전할 땅을 구분해서 관리 지역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은 보전과 개발이 함께 되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라면 또 난개발이 되니까 이걸 슬래시 분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역도 보전할 관리와 개발할 관리로 엄밀히 나누어서 보전과 개발을 따로따로 할 수 있음으로써 난개발을 막지 않은 거죠. 이것도 다소 개발이 가능하니까 쪼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이것은 보전만 해야 되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은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는 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세분함으로써 구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의 관리 지역에 들어가면 보전과 개발이 양립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의 관리 지역은 보전만 할 수 있고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만 할 수 있도록 구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았다는 취지가 있죠. 자 그다음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당연히 이건 보전 지역이죠. 이건 보전. 얘도 보전. 그럼 농림 지역에 들어가면 주로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지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와 임야는 왜 보전합니까? 이것은 생산을 위해서. 농업적 생산이랄지 임업적 생산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죠. 따라서 이건 보전 지역이니까 기능이 다양할 수 없다. 그리고 세분된다 안 된다?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가면 상수원이랄지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전 지역인데 그야말로 보전을 위한 보전이다. 보전을 위한 보전이다? 이것도 보전 지역이니까 기능이 다양할 수 없다.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다시 이것들은 조그맣게 쪼개지는데 농림과 자연환경은 세분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 프린트를 계속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관농자 채워봤고요. 지정보자. 과연 용도 지역은 어떻게 정돈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용도 지역, 도관농자는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 이게 누구였죠? 아까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최종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입안과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탄생되는데 최종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결정권자가 만든다. 또 이 용도 지역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 지역만 있지 조례를 갖고는 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가지고 함부로 용도 지역을 정할 수는 없다. 법으로 밖에 정할 수밖에 없다. 그 법정 지역이 내게 도관농자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용도 지역은 이렇잖아요. 용도 지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에다가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는 도시적이다. 여기는 관리적이다. 여기는 농림이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이다. 토지에다가 정하니까 평면에요. 입체예요. 평면이겠죠? 평면적 정의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에는 도시적이나 농림적이나 이걸 연달아서 여러 개를 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에다가 정되기 때문에 평면적 정의다. 그러니 중복 정되지 않는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 나왔죠? 중복 정되지 않는다. 용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복되지 않는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밖에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일부 지역만 세분되니 도관 농자 중에 도시와 관리만 세분된다는 거죠. 농림과 자연환경은 세분되지 않는다. 또 여기 또 잠깐 보시면 전국 토지를 도관 농자로 반드시 다 지정할까요? 아직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용도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제가 하는 임의적 지역입니다. 임의적.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또 아까 도시 지역이 어떻게 나눠줬었죠? 도시 지역이? 주, 상, 공, 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관리 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줬었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세분할 수 있는데 이 세분도 반드시 나누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 나눕니다. 아까 도시 지역이 말이죠. 주, 상, 공, 록 이렇게 있을 때 녹지 지역이 녹지가 없다면 녹지를 세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세분도 필요에 따라 세분은 임의적 세분이다. 그러니 아직도 세분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색깔이 조금 안 맞네요. 용도 지역은 필요할 때 임의적 지역이고 필요할 때 세분한다. 임의적 세분.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된 곳도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세분이 안 된 미세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건 토지에다가 개발과 보존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중복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과서 와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 주, 상, 공, 록을 또 자세히 나누어서 세분 대사 알아보도록 하는데 교과서 50페이지로 와줍니다. 50페이지.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오죠. 누가 정한다? 국토부, 시도, 대도시. 그래서 결정권자. 이자는 다음에 용도 지역 점경을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료로 결정한다.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권자 결정한다. 그래서 크게일 때는 일단은 1번의 도시지역, 2번의 관리지역, 3번의 농림, 4번의 자율환경, 보존. 그래서 크게는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도시지역이 다시 어떻게 나누어진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누어지죠. 주, 상, 공, 록 나눌 수 있고요. 2번 관리지역은 3칸으로 나누어진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3번의 농림이나 4번의 자연환경, 보존은 세분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보존 지역이니까 세분되지 않는다. 2번으로 들어갑니다. 시행 영상에 용도지역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 상, 공, 록 나누어져 있어도 이걸 또다시 자세하게 세분되는 거예요. 개발도가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상업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분 보겠습니다. 국토부 시도 대도시장은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까지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세분도 도시군 관리계까지고 결정권자가 세분할 수 있는데 자, 51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주거, 2번의 상업, 3번의 공업, 다음 페이지, 4번의 녹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의 세분을 자세히 살피자. 우선 주거지역이 다시 또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기획번의 전용주거, 니은번의 일반주거, 디귿번의 준주거. 일상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의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리고 준주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자. 전용주거는 또다시 1종 전용과 2종 전용으로 제세분됩니다. 또다시 나눠진다는 얘기죠. 제세분. 일반주거도 1종, 2종, 3종으로 제세분됩니다. 또다시 나눠지는 거죠. 그러나 준주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죠. 제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스타트해야 돼요. 우선 전용주거는 1종과 2종 나눠지는데 자, 내용을 보시죠. 둘 다 다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양호와 보호에다 색을 딱딱 칠하세요. 형광펜으로 양호, 보호를 각각 색을 칠하자. 그럼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눠진다?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니은번에 일반주거는 3칸 나눠지죠. 1종, 2종, 3종 나눠지는데 일반주거는 3칸 다, 3줄 다, 뭐가 나와있다? 편리한 주관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편리와 조성에다 각각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편리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종으로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지죠. 그래서 1종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주택의 편리한 주관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리, 조성과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진다. 이제 준주거 나오는데 자, 이름에 준자가 나옵니다. 준주거 나오죠? 이름에 준자가 나오면 당연히 이 기능은 당연히 있겠고요. 이 기능은 있고 준자가 나오면 상업과 업무 상업과 업무가 추가되는 곳에 준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세요. 이 기능에다가 상업과 업무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준주거를 보시면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을 지원하는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된다고 돼 있죠? 상업, 업무 보완에다 밑줄 딱딱 쳐놓으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그래서.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눠야 된다, 주거지역? 전용 주거가 1종, 2종, 그렇죠? 그리고 일반 주거가 1, 2, 3종 그리고 준주거에서 토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상업 쪽 보겠습니다. 상업 쪽은 네 칸으로 나눠주죠?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심 상업은 말 그대로 시내 한복판이라고 봐야죠? 도심,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 도심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상업 지역 하면 내용 중에 일반자 그대로 들어가네요. 일반적 상업과 업무 기능 일반자 갖고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유통 상업도 내용 중에 유통자 있나 보시죠? 도시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정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유통자 있죠? 그래서 유통 상업 지역은 도매시장쯤 보시면 돼요. 도매시장 그래서 이건 글린 상업에는 글린 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린 지역의 일용품이니까 이건 동네 소매시장쯤 보시면 돼. 소매시장을 글린 상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상업 지역은 4칸으로 나눠지죠? 중심, 일반, 글린, 유통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건 중심 상업은 내용 중에 도심, 부도심 나와 있고요. 일반 상업은 일반자 그대로 들어가고 이것도 글린자 들어가고 유통자 그대로 들어가죠? 상업 지역은 출제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비싼 글자가 다 들어가죠? 공업 쪽에 3가지로 나눠지는군요. 자, 공업 쪽 보시면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3칸으로 나눠진다. 자, 이름 다시 한번 전용, 일반, 준공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름만 딱 들어도 공장, 다운 공장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전용이 있겠죠. 전용공업은 공해성 공업을 갖고 답 찾는 거예요. 공해성 공업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공업은 별 특징이 없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라도 있고요. 이제 준공업에 준자가 있으니까 준자 있으니까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이 될 겁니다. 준공업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하다. 상업과 업무의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3칸,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3가지. 녹지지역도 3칸으로 나눠집니다. 주상공록 중에 녹지지역인데 다음 장을 보셔야 되겠죠? 4번에 녹지지역이 나옵니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 중에서 보존녹지의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보존자가 있을 거예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업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자 체크했다고 하시고 생산녹지도 내용 중에 생산자가 있을 겁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 생산의 동그라미죠. 딱 치면 되죠. 무슨 생산이라고요? 농업적 생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니 주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심 변두리에 가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죠. 이것이 바로 생산녹지가 되겠다. 이제 자연 녹지 보겠습니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를 할지,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즉, 녹지지역 3개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녹지로 무슨 녹지? 바로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만 하더라도 몇 가지로 세분되냐? 더해보세요. 6개, 4개, 3개, 3개. 토탈 16개로 세분됩니다. 그 정도로 도시지역은 개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분될 수 있다는 얘기죠. 16개로 세분될 수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디냐? 밑에 도표 좀 볼까요? 도표 제목이 용도적의 종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자주 출제합니다. 나오는 얘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선 도표 볼까요?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 1, 2종 나눠있고요. 일반 주거 1, 2, 3종 나눠있죠? 이 칸을 형경패로 딱 칠해버리세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를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녹지로 쭉 내려와서 맨 밑에. 녹지 중에서 자연 녹지가 가장 출제 배당은 없죠? 자연 녹지, 또 칸에다가 이렇게 테두를 딱 둘러주세요. 그래서 전용 주거 2개, 일반 주거 3개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차의 녹지가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지역을 16개 살펴봤고요. 관리적 보장. 관리적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 16개 나오고요. 16개, 이거 3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얘기죠? 보존관리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오른쪽 페이지 도표로 보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관리적의 3칸 나눠있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 나와있는데 여기서 보존관리와 생산관리 두 개를 묶어서 이건 보존, 보존지역이고요. 계획관리 옆에다 개발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관리적은 보존할 관리와 개발할 관리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았다는 건데요. 우선 보존관리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보존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취공간 약분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그랬네요. 보존자 책을 딱 치라고요.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다음 밑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 보존도가 제일 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해 보렸더니 영 탐탁하지 않다. 곤란하다. 그럴 때는 일단 보존관리를 정한다. 생산관리적은 분명히 생산자가 있을 거예요.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생산자 책을 딱 치라고.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 관계를 했을 때 그 다음 밑줄, 농림 지역이 곤란하라는 거죠. 아까 농림 지역은 농업적, 임업적, 생산을 위해서 보존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을 생산을 위해서 생산의 지역인 농림적을 정해볼 때는 영 탐탁하지 않아. 그때는 일단은 생산관리를 정한다.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는 두째 줄에 보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자 색을 딱 치라고 하면 돼요. 계획적, 체계적 관리할 때 계획자로 답을 찾는 건데요. 답을 찾는 키워드입니다. 자, 보존관리는 뜻이 뭐였죠? 보존이 필요하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곤란하다. 생산관리는 생산이 필요하나 농림지역이 곤란하다. 계획관리는 뭐였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 이 계획자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6개, 3개. 자, 농림과 자연환경은 세분되지 않으니까 각각 1개씩밖에 없죠? 세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관농자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16개에다가 3개 더하고 1개, 1개 더해서 21개로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토탈 21개 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21개 지역마다 개발도나 보존도가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규제도 다르고 건물 지는 종류도 제각기 다를 거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현업할 때 이 지역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53편 계속 봅니다. 농림지역 볼까요? 농림지역을 공부할 때 이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알아두면 적절히 써먹거든요. 자, 전국에 농지가 있습니다. 전국에 산지가 있습니다. 자, 전국에 농지를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하겠고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제할 겁니다. 그럼 전국의 농지를 농지법에 의하면 알짜배기 농지와 껍데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편의상 알짜배기 껍데기라고 했어요. 알맹이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한다. 농업진흥지역 껍데기는 이름도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절대 농지라고 들었던 거 있죠? 그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을 뜻한다. 그럼 어떤 게 더 규제가 세겠습니까? 이거죠? 이것은 농사만 지어야 되니까 규제 세고 이건 다소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이외로 남는다. 산지도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알맹이산지와 껍데기산지로 나눈다고 하죠. 알맹이산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존산지 껍데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준 보존산지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것은 임업적 생산을 위해서 규제가 무지 쓸 거고 이건 좀 다소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농지라 산지를 알맹이 껍데기로 나누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눈 연후에 알맹이 말을 끌어모자. 농지 알맹이 산지 알맹이를 끌어다가 지금의 저 도관 농자 중에 당연히 무슨 지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농림지역에 포진시키겠죠. 이건 농림지역에 들어간다. 알맹이를 농지 알맹이 산지 알맹이를 농림지역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있으니까 생산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농업적 생산이나 임업적 생산을 위해서 보존할 것이다. 반면에 껍데기 농지의 껍데기 산지의 껍데기를 끌어다가 이걸 관리지역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지금의 관리지역은 껍데기가 들어가 있으니 다소 개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다시 한 번 농지나 산지의 알맹이를 농림지역 그 이름은 농업지능지역 보존산지 껍데기는 관리지역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나 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53페이지 박스에 농림지역의 박스를 보면 당연히 농림지역이니까 농지 알맹이와 산지 알맹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지능지역도 보이고요. 보존산지가 보일 겁니다. 각각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농림지역에는 농지 알맹이 산지 알맹이가 들어가 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농업지능지역과 보존산지가 들어가 있다. 끝으로 자연환경 보존산지역은 단어가 지금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연구해야 되죠. 자연환경 들어가 있고요. 수사원이 들어간다. 수사원은 물을 뜻하죠. 물을. 또 해안이랄지 생태계랄지 상수원이 들어간다. 상수원은 우리 식수로 쓸 한강 상류를 뜻하죠. 또 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 수사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여섯 개는 보존을 해주고요. 또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한다고도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물고기를 뜻하죠. 물고기는 보호육성에서 키워서 우리가 물고기를 키워서 잡아먹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자연환경 보존제역은 단어를 일곱 개를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출제가 이렇게 되죠.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제역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 일곱 개 단어 중에서 엉뚱한 걸 집어넣어서 그게 정답이 되기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제역은 이렇게 외우자 샹 한번 하고요. 자, 수, 해 생, 물, 고기 누가 먹었냐 이렇게 자, 수, 해 생, 물, 고기 누가 먹었냐 이렇게 자, 앞자 딴 거죠. 이것은 자연환경의 자 수자원 해안 생태계 이 문자는 물자는 문자랑 비슷하죠. 문화재 문화재 할 때 문자랑 비슷하자 이 고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수산자원이었죠. 수산자원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건 샹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수원을 강하게 읽은 거예요. 상수원 상수원을 강하게 읽어서 제가 쌍시옷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건 샹 자, 수, 해 생, 물, 고기 누가 먹었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5회 때 나왔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단어를 5개를 지문을 주고요.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제역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 중에서 4개를 넣었겠죠. 넣어주고요. 토양이 들어간다. 토양 토양도 흙이니까 흙이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들어갈 듯하지만 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제역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단어 7개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읽었다? 샹 자, 수, 해 생물고기 누가 먹었냐 이건 뭐라고요? 상수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그리고 수산자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도관 농자에 세분되는 것과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53페이지에 계속 봅니다. 괄호 2번 용도적의 정권자 누구일까요? 결정권자 나와있죠? 국토부 시도 대도시 관리계까지 결정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잠깐 보시면요. 괄호 3번을 보시면 용도적의 정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적의 정절차 이건 원칙만 먼저 궁금합니다. 원칙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관 농자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된다. 밑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의가 말이죠. 이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1, 2월달에 강의를 한 번 해서 한 바퀴 돌리고요. 3, 4월달에 또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죠? 이때 1, 2월달은 기본 강의고요. 이건 심화강의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교과서 이런 저 전 내용을 샅샅이 뒤지면 여러분들 질려 살 수가 없어요.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 1, 2월달에 알기 좀 쉬운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3, 4월달에 여기에다 뿌라살파이 있겠죠? 그 이건 지금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3, 4월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떠는 강의는 기본 강의니까 우리가 교재 가지고 하다가 안 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그때 가서 3월달에 기본을 내용으로 해서 한 번 더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외는 알고 싶어도 3월달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예외가 55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은 3월달로 옮기도록 하고요. 이제 한 장 넘겨보자. 이제 56페이지 보는 거예요. 56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괄호 4번이 나올 거예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자, 지금 용도 지역이 정됩니다. 용도 지역의 토탈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아까 21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적이다. 이런 지역에 과연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가 건물을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모든 그 행위 제한은요. 바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 모든 토지 상가를 짓거나 주택을 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지역에 따라서 개발도에 따라서 짓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다고 치면 우리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국토법률에 전용 주거지역에는 뭐 상가를 짓을 수 있다. 또 자연 녹지는 상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개 지역이니 그 내용에 굉장히 분량이 많겠죠. 분량이 굉장히 클 것이다. 우리 법을 찾아보면 이 도표로 해가지고 행위 제한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도표가 몇 개 나와야 되겠어요. 21개 지역이니까 도표가 21개 지역이죠. 일종 전용 주거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자연환경 보존제까지 21개 지역의 규제가 쭉 나올 겁니다.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실무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공부할 수 있다 없다. 공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없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잠시 57페이지 잠깐 보면 얘가 하나 나오잖아요. 57페이지 보시면 도표의 제목이 뭡니까? 일종 전용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도표에 쫙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 도표에 의해서 우리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도표는 우리 국토법률 시행령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국토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을 찾아보면 이런 도표가 수만 개 쫙 나오는 거예요. 한 장도 잠깐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번에 제2종 전용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 있잖아요. 2종 전용 주거에서는 과연 어떤 공부를 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도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지안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무상은 중요해요. 이게 행위지안은 여러분들 실무할 때 실무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지역에 뭐 지울 수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 출제 시험 출제를 낼 때는 다소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출제 기준 저는 이제 국가고시를 많이 출제해 봤는데 출제 기준은 일반 기준과 세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기준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일단 첫 번째 변별력을 갖추자.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변별력을 줘야 돼요. 두 번째 종교평등 그리고 남녀평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일반적인 경우죠. 종교평등에 입각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제자죠. 만약에 기독교 문제를 내면 불교에서 막 일어나요. 왜 우리 안 냈냐. 그럼 기독교 불교 내네요. 그럼 다른 천주교에 또 일어나. 그러니까 종교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종교 문제는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남녀평등 남자는 아는데 여자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설비 같은 경우에 대변기 소변기가 있거든요. 건축설비에 보면 소변기는 절대 출제하면 안 돼요. 대변기는 여자 것과 남자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소변기는 남자 것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자 여성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행위 제한이 21개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1개 도표로 우리 법에 시행령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딱 두 개만 예를 들은 건데요. 이게 시험을 출제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 그래서 1회 때 2회 때 출제 딱 되다가 계속 안 나오다가 요즘에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간간히 간간히 나오거든요. 물론 올해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이제 간간히 나온다고 해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간히 나온다고 해서 이걸 준비할 수 있게 섞였어요. 없습니다. 21개 도표를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출제자가 사실은 이걸 문제를 내봤더니 변별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찍기 급급합니다. 또 하나 양심의 가책. 출제자도 저 21개를 다 모르는데 모르는 걸 낸다는 건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시 30몇 년간 강의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도지역의 행해제가 나오면 공부하지 말자. 경제 원론에 어긋나죠. 조금을 투자해서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건 투자는 엄청해도 효과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완벽히 열 수 없거든요. 물론 전류 같은 경우는 감각상 이 지역에 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통치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으면 만약에 출제 되면 어떡하죠? 그게 문제잖아 지금. 올해 출제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출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저는 봐요. 혹여 출제가 됐다. 그럼 어떡한다? 찍어야 돼. 찍는다. 찍을 때 여러분들 보고 이게 만약에 나오면 알아서 찍으세요. 그럼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으로 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너는 2번 너는 3번 이렇게 찍으면 하늘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겠죠? 그분이 한 번으로 밀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밀어서 한 번으로 밀면 하늘도 감동하겠죠. 점수에 반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몇 번에 찍을까요? 저는 2번에 찍으라고 말씀드리죠. 2번 우리 모두 여기서 출제가 되면 2번에 찍는다. 왜 2번? 21개의 도표가요. 법조를 찾으면 빽빽하게 이렇게 도표로다가 아주 빽빽하게 나와. 아주 깨밧 깨밧이야. 깨밧 깨밧처럼 아주 자잘한 글씨로다가요. 아주 깨밧처럼 이렇게 나와요. 깨밧 두 글자 그래서 2번에 찍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만 이제 실무에서 쓸 때는요. 어떤 지역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하려면 일단 이 도표가 어디 나온다고요? 시행령이 나온다고 했죠. 국토물률 시행령 대통령이 나오니까 거기를 찾아서 이걸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디를 잠깐 보느냐 하면 순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를 쭉 넘기셔가지고요. 네, 85페이지를 잠깐 펴보시죠. 85페이지입니다. 자, 85페이지 펴주셨죠? 85페이지 04번을 보면 그 밖의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에 개별법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 한 장을 넘겨보자. 한 장을 넘기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요. 4번 체크하시고 5번, 6번까지 그러니까 3, 4, 5, 6을 묶어서 거기가 바로 개별법 적용인데요. 잠깐 여기 보자. 자, 이걸 정리를 제가 해왔거든요. 우선 용도적이 정리를 했을 때 행위 제한은 원칙은 국토법으로 시행령이 나온다. 수분한 게 도표 있었죠? 아까 깨밭 그 깨밭이 시행령이 나온다. 즉, 대통령령이 나온다.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지는 중개사분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행령이 나온다. 단,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별법 이게 중요하겠죠? 예외로서 개별법 적용 원칙은 어디 나와 있는데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게 원칙이야. 도표에 그러나 특정한 것은 개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우고 갈게요. 개별법을 적용하는 이렇게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도표 그래서 교과서 86페이지 3, 4, 5, 6번을 묶었잖아요. 이걸 이 도표로 학습을 해주시면 편안이라고 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칙이 용도 지역에 적용되면 수발한 계정으로 나눠지겠죠? 거기 행해자는 어디 규명되어 있다?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다. 빡빡한 깨바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출제라면 우리는 2번에 찍기로 했다. 그런데 설령 용도적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토지는 개별법을 따로따로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서 농지나 공원 같은 곳을 시행령을 적용받으면 현실적인 세미성을 구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용도적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안에 특정 토지가 있다면 개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이건 반드시 출제가 돼요. 외워두시는데 자, 농림적부터 볼까요? 농림지역은 용도적이니까 원칙은 시행령에 의한다. 시행령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농공단지가 정됐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줄여서 산업법률 농공단지가 있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을 보면 그 지역에 규제가 나와 있다. 농림지역은 용도적이니까 원칙은 시행령일 거예요. 그런데 농림지역에 특정 토지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나오잖아. 그죠? 알맹이농지. 이건 농지법에 의한다. 보존산지, 아까 알맹이농지였었죠? 이건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 초지, 초지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내 초지가 있다면 초지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용도지역이니까 보관농자의 용도지역이니까 원칙은 어디 규정돼 있다? 시행령, 즉 대통령의 규정돼 있을 거다. 도표로 쭉 나오는 거. 다만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공원구역이 있다면 시행령에 의하지 말고 자연공원법을 찾아봐야 자세히 수록되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이 좋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공원구역이니까 읽어보자. 자연공원이 되죠?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상수원보구역, 상수원을 보호하는 거니까 한강의 상류쪽이죠? 이건 수도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수도법을 보면 상수원보구역은 식수를 위해서 보호할 지역이니까 독국물 세척이랄지 또는 낚시 같은 걸 하지 못합니다. 라고 수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가 있거나 천연괴물이 있다면 그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재를 시행령에 의할 수는 없겠죠? 뭔가 구치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해양보구역이 있다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관한 법률 줄여서 해양법률 법의 이름이 기르니까요. 지문이 나왔을 때 찍을 수 있을 정도 해양법률에 의한다.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수산자원보구역이 있다면 이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다시 한번 농림지역에 4개 법 적용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6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농업지능지역이 농림지역에 있을 때 농지법이에요. 그러나 농업지능지역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농지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농업지능지역을 갖고 얘기할게요. 이 농업지능지역에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행위지안을 농지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 그런데 농업지능지역이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다. 그때는 농지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를 따른다? 원칙인 시행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 더. 보존산지가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 그런데 보존산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산지관리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뭘 따른다? 원칙인 시행령을 따른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보다 시행령의 규제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센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암기는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익숙하게 받아서 암기까지 돼야 극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85,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도표로 정리해봤고요. 다시 교과서를 어디다 펴놓으시냐면 59페이지에 펴놓으시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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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